자, 사라 마우이 도착했다. 자, 이거 차 타고 우리 가자. 사라 집 좋아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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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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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클로즈 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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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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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줘. 열어줘, 열어줘. 빨래. 오케이. 자, 슈트레이트 메고. 자, 사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집에? 어디 가는 거야? Only 아버지가 할 거야. 그럼 뭘 할 건지. 차 타고 가면 얘기 좀 가자. 오케이? Be patient. 기다리세요. I want, I want to, like, let our dads do this. I don't need a mermaid. Mermaid. Yeah. Mermaid. You can be mermaid. No. 야, 불편한데 이거. I know, it's great.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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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왜 아버지를 이걸 시켜? 그래, 사랑해. 괜찮아. 안, 이거 아마 없을 거야, 없을 거야. 3가 없네. 3가 없네. 어? 예스. 터치. 예스. 사랑 좋아하는. 자, 사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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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1, 0, 4, 3. 가자, 가자, 가자. 여기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이제 가자. 자, 이제 갈. 자, 이제 갈. 우리가 하와이에 살고 있을 때 맨날 들었던 라디오 반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맨날 음악 나와요. 그거를 계속 따라 불고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매일매일 학교 보내고 픽업하고 그거 하는 그 느낌이 오랜만에 기억한 거죠, 저는. 뭐할일까요? 이거 뭐하는 거? 야, 그거 나는 뭐하는거야? 알겠지? 알겠지? 네, 그래. Je Est... 너로 그린 사랑으로 가위바위에 언제든 배운 거야. 언제든 배운 거야. 사랑. 사랑. 네? 옛날에는 한국말 잘했잖아. 잘했는데 요즘에 영어로 많이 쓰잖아. 한국말 많이 안 쓰게 됐잖아 사랑이가. 왜 그렇게 됐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한국에 못 가고 한국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아 없어. 그래서 그러면 많이 잊어먹었구나. 그래? 아버지도 그러면 또 사랑이한테 많이 한국말 가르쳐 줄게. 열심히 공부하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사랑 그래도 발음이 좋으니까 군반 될 거야. 옛날에 많이 잘했으니까. 한국말 하고 싶은데 많이 잊어먹었어요. 다음 여행부터 한국말 하고 싶어요. 응. Greg이야. 와 이거 봐봐 너무 높아 오 마이 갓 거의 다가왔어 오 마이 갓 클라우드 오 봐봐 봐봐 사라지 여기 지금 구청 피트 민낯이 클라우드 프레젠트 하자 하하하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자 도착했어 사랑아 우애쥬 가자 사랑아 확실히 밑대보다 훨씬 춥긴 춥다 여기 그치? 응 제일 의외로 저기야 올라가 올라가 왔다 여기야 우와 우와 여기 예쁘다 응 그렇지 그 다음에 오케이 보여 보여 자 열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선물해줘야 되잖아 안 들어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케이 조심해 오케이 안 들어갔어 들어간거야 그게 아니야 집어넣어 셋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그거 선물이야 이게 가져가자 삼촌들이 뭐라고 할까? 구름 마이 구름 오케이 잘 됐어 이야 구름 마우이의 구름이 우리 선물이 됐다 그렇지? 마우이의 구름 마우이의 구름 좋아? 응 벽에 봐봐 뒤에 벽에 봐봐 아 아 오 오 오 오 와 근데 저쪽이 다 예쁘다 그치? 와 와 오 오 오 마이 갓, 그게 뭐예요? 그래도 3천 메탈까지 올라왔네. 마오이 갈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저 공화에 갔는데 처음에는 업어주고 했는데 아직 조금 춥다고 앞으로 이렇게 안겼어요. 그게 최고. 거기서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아유, 그거 최고. 너무 좋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그거. 최고. 오래간만에 진짜 이렇게 앞에서 안아주니까 그 느낌이... 이 느낌은 진짜 아버지 아니면 부모 돼야 알 수 있는 느낌이거든. 야, 생각하면 또 계속 눈물이 나와.